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전세계 10억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지난 7월 27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며 케이팝 만화 두 해시태그가 기록한 조회수가 무려 1조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이렇게 살라가자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한국 문화를 경계하며 사사건건 우리와 대립 및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자국의 대중문화가 전세계에서 갈수록 설자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적국 한국의 소프트 파워 때문에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지난 겨울 중국 CCTV에 출연한 한 여대생은 자신이 영국에서 겪은 바를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의 전통복장인 한풀을 입었음에도 자신이 일본 사람으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사례를 말하며 중국 문화를 얘기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일본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도 외국에서 일을晉 Stern해 날러 problém listen. 미국의 전통복이 시작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국 내에서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자며 젊은층들 사이에서 중국의 전통복인 한풀을 입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특히 해외에서 중국의 전통복을 본 외국인들이 중국의 문화를 칭찬한다는 영상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의 전통복을 입고 중국식 설을 세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제목은 영국에서 중국식 설을 세는 모습을 지켜본 한국인들이 부러워 죽는 모습인데 영상을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들이 이를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단 이 영상뿐 아니라 대부분 영상들에 꼭 한국을 끼워놓고 있는데 뭐가 그리 초조해서 그럴까요? 문제는 실력이 안되면 부러움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하여 중국 플랫폼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자신들에게서 훔쳐갔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중국 내 지식인들이 한중문화 충돌과 관련하여 중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가지 사례들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뀌한 바가 있으나 이미 그렇게 루머는 확산되었고 그렇게 믿고 있어 이제는 더 설명을 할 이유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지의 소치 속에 자신만의 왜곡된 정보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중순 중국의 한 플랫폼 올라온 이 영상은 아직까지도 인기 동영상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큰 칼은 전부 관우의 청룡온을 떠라 하며 중국의 전통학기인 얼후와 고쟁이 아닌 한국의 전통학기인 해금과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도 못하는 수준 하지만 그들은 굳이 이를 구분하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훔쳐갔다는 여론 속에 묻어가면 애국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중국 청와대학교 중문과 연구원의 전 라이 원장은 이런 중국 젊은이들의 지나친 전통 복장 추구는 다른 의미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듣다는 것으로 이들의 과언 행동에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요즘 중국의 플랫폼에는 해외에서 중국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중국 전통복을 입고 밖을 나가면 꼭 한국인이냐고 묻는 이들과 자신이 한국인으로 오해받았다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이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한 중국인 여성은 중국 전통복을 입고 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반응을 소개하겠다며 집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학교에 들어선 그녀를 본 뉴질랜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난 8월 31일 왕위뉴스는 시드니에서 한 불을 입은 한 중국인 여성이 자신을 본 한국인들이 한국옥 같다고 말했다며 분노한 소식을 영상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중국의 전통복을 알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한숨을 이건 한국의 한국에서 한국의 한국에서 출연합니다. 제가их목에서 한국의 한국가 있는 법을 출연했습니다. 한국의 한국의 여행에 있는 방법을 찾아와서 한국도 한국에게 대화를 전해를 입은 한국.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자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에 있는지 그리는 Cindy, 그냥 회사님에게도 해명하고, 저는 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에게는 과거의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저의 음료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이 남았을 때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한포가 중국과는 맞지만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기 문화를 선전도 잘 안 해 그러니 남에게 훔쳐갈 기회만 주고 있잖아 저 인천공항 영상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어떻게 저런 소국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중국 문화를 가져가게 놔둘 수 있지? 중국의 한포는 한국의 한복보다 안 예쁘니 한국분들 그냥 한복 입고 전통을 지키길 바랍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에게 말해주고 싶군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저급하고 비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 한국인들은 왜 중국의 한포를 숭상하지 않을까? 그들의 옷보다 안 예뻐서 한국인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저마다 애국심이 있으니까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세뇌당하며 자란 듯해 그들의 역사원과 문화관이 자신들의 위에서부터 전부 잘못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음 웃겨 죽는 줄 그럼 기모노 입고 중국에서 일본거리 돌아다니는 중국 젊은이들은 뭔데? 중국 창나라 여인복장을 보며 한국 옷이라 말하다니 정말 턱이 빠지도록 웃었다 남의 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국의 자신감이란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요? 나이 드셨으면 은퇴하시는 것도 역시 한국 저 자신감 봐라 와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얼마 전 한 지인이 중국에서 대학 교수직을 하고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는데 그 중국인 교수님은 아직도 마윈이 중국 당국에 찍혀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소식이 선해지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에 살고 있는 중국 그렇기에 그들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공자를 한국인으로 주장했다는 낭서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